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울을 끌었다. 와.. 죽나? 아 안 죽었다. 와! 야 미니언! 원거리 미니언! 미니언 힘내! 원거리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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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쓰! 짜쓰! 스킨 리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캐리를 하는 방송이었다. FPX 쓰레쉬. 제가 보여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번 판에 쓰레쉬 하죠.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게 눈이고 아래 있는 게 콧수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크루마도 있긴 한데 크루마낀 거는 뭐랄까 좀 사슴벌레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오리지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킨은 이렇게 생겼.. 어이씨, 뭐야. 스킨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파워레인즈 느낌에다가 허리는 잘록해지고 가슴은 커지고 그다음에 머리가 소두가 됐네. 뒷모습, 어 뒷모습은 좀 이쁘다. 옆모습을 선택해가지고 옆모습을 선택해가지고 어, 아까 이 스킬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거 밟아주는 게 편해요, 어. 일단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시작을 해봅니다. 어, 영혼도 이래. 뭐, 뭐지? 봉황 그, 거시기, 깃털 마냥, 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집기야라는 모션이 진짜 예뻐, 이거 봐봐. 어, 어때, 어때. 이 사인도 나오거든요, 어. 어. 그래, 춤, 춤 한 번 볼까? 어, 또 그대로인데? 오, 불을 빨아먹네. 춤서 한 번 또 그대로고. 어, 근데 이렇게 입고, 이러고, 이러고 추니까 좀. 좀. 아, 근데 이거 스킬이 빨랬네. 좀. 좀. 오, 야 랜턴 봐. 오. 스킬도 한 번 살짝 볼까요? 슈. 오. 오. 왜, 이거 또 왜 해보냐 이거. 오. 오. 확실히 이뻐. 어. 확실히 이뻐.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리뷰를 못했는데. 다음 판도 할게요, 그냥. 다음 판도 할게요. 아, 일단은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고. 어, 일단 다음 판에 다시. 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확실히 바텀 이즈리얼에 받으면은. 어, 비빈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즈리얼만 죽이면 딜이 좀. 세진 않아가지고 해본만 할 것 같고. 오레이디 쪽에 강해서 좋긴 하네. 어, 근데 이거봐봐. 이거봐봐. 나 이거도 있어. 이거봐. 보이죠? 싸인. 크으. 치리어스. 오, 여름 이뻐. 리드 괜찮나 저거? 강제다이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저기 뽀비인가. position. 다크. isti shroud. 야 앞에 총 잘 쓰신다 야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못 느껴본 그 여유가 있어 뭐랄까 그 총 한 총 총 이렇게 쏘면서 느껴지는 그 진실 어린 샷 어 뭐야 죽었네 스킨 리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캐리를 하는 방송 이었다 형 근데 스킨 이거 끼니까 더 실력 오른 것 같다고 FPS 게임빵 아 장난이지 얘들아 아 그 아 장난이지 장난 너무 스무스하다 게임이 왜 바디 왜 이렇게 무서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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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이 자식 존재감이 미쳤는데 뭐 죽나 아 안 죽었다 우와 야 미니언 원고리 미니언 미니언 힘내 원고리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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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스 기도는 성공한다 이 모빈왜 이 모빈왜 또는 운명 이 모빈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상체가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하체로 풀 가능성이 메워놓거든요 꼬삐랑 독턴이 여기 킹각스는 계속 맵보면서 저 위치 확인하면서 할게요 어 그냥 랜턴 대기만 해 그러면 1인분이야 어 이런 거 있다니까 원래? 안 보이지만 잘했다 내가 와 깰 꺼 나이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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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있을게 바디야 일로와 아 나 진짜로 아 이거 뭐 소프트 진짜 도구인줄 안다니까 이렇게 하는거 봐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내 방송 보고했나본데 아 아 씨 이거 보고했다고 하니까 더 더 쪽팔이네 아니 그 아니 원딜 도구라 지켜줘야 한다고 아니 뭐 말을 굳이 끄기까지야 그냥 그냥 잠깐만 힘내 이거 랜턴 대기 계속 해줘야 돼요 이거 안하면은 바드랑 뽀비가 언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어디 자를지도 몰라 아 함부로 싸우기가 좀 거시기하네 목턴도 계속 신경써야되고 어깨 욕먹자 어깨 욕먹자 어깨 욕먹자 어깨 이제 노플 욕먹자 욕먹자 일단 미드위처도 깠으니까 이제 탑쪽으로 풀어가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How about 리포트 어깨 욕먹자 어깨도 어 야 뭐야 아 뭐랄까 좀 급했네 우리가 다같이 하는게 맞는데 계속 소규모로 내가 자꾸 이상하게 걸어버리니까 우리 팀들은 우리 팀들로 막 백업어주고 와주고 있는데 상대는 이미 뭉쳐져있고 그래버리니까 좀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이고 못 지키겠는데 아펠을 아 근데 아펠 못 지킨다기보다는 저렇게 싸움이 나면 좁은 곳에서 싸우는건 우리가 너무 불리하니까 넓은 곳에서 싸우고 티키타칼 해야되는데 나이스 2일 좋았다 이거 나 한개 없는데 나이스 나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끝내나? 뭐 끝내나? 와우 또 오레이디면 영혼 또 꾸역꾸역 잘 먹어줘야지 스킨 돈값 하냐는데 돈값은 해요 어 1350 알피 치고는 일단 화려하지 어 확실히 화려하죠 어 어 낫에서 부수도 나고 난 그거 좀 괜찮다 생각해 이거 어 와 이거 착살났는데 와 이거 착살났는데 아 아 죽었다 뭐야 상대 이번에 진난 마인드다 왜 주지 이걸? 바본가? 준다 준다 아트가 이 아트가 아닌가? 아 아 미치겠네 아 와 근데 이골지네 아 근데 뭔가 아쉽다 그냥 조합차이로 졌어요 조합차이로 애초에 아페를 혼자 살리며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그니까 창화 방패의 게임이었어 근데 창이 이제 좀 더 헛을지 아 뭔가 아쉽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